신의 은총에 따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다 내 소환사여 미니언 생성 이 생은 순환의 일보며 내 순환은 역할 것이다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내 소환사여 천사조차 가기 내 육네시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천사조차 가기 천사조차 가기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나의 소환사여 난 죽음을 몰고 온다 저들의 죽음이 깡깡구만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내 장을 통해 미래를 보는 점수이지 신의 은총에 따라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적에게 반했습니다 적에게 반했습니다 적에게 처치했습니다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내 영혼은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신의 은총에 따라 얼마 아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 소환사여 연사돛고 혜사 질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뿅 인간의 정신이 대장을 통해 미래를 보는 정신이지 생명, 순환이 일어나면 네 순환이 여기가 끝이다 탈템, 지날려면 네 순환이 위험해 결코 끝나지 않는다 가혹한 여왕이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네 영혼은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가깝다 난 죽음을 몰고 온다 얼마 안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 소환사여 내 신의 은총에 따라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내 신의 은총에 따라 집중하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영혼을 심판대에 꼽을 것이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네 소환사여. 결코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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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drus versus Andos?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로스 인간이 내장을 통해 미래를 보는 점술이지 난 죽음을 몰고 온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contact us kleiji 입니다 모'MOS será 하지만 들어 teammates 보니 죽음은 가혹한 영왕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얼마 안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전사조차 가기를 꺼내내서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소환사조차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승리 수만의 힘 일수로 여기도 끝이다 포탑이 카드 자동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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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네 소환사여 죽음을 원합니다 숨을 곳은 없어 적이 학살 중입니다 죽음은 가혹한 영웍이다 아군이 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 더블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천사조차 거리를 꺼리는 겁니다 내 힘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천사조차 거리를 꺼리는 말이야 저들의 죽음이 가까워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신의 은촌에 따라 신의 은촌에 따라 신의 은촌 순환의 일 네 순환은 여기가 끝이다 신의 은촌의 일 신의 은촌 네, 소환사여.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 인내신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윤강정. 내장을 통해 미래를 통해 정수이지. 천사조차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얼마 안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신의 은총에 따라. 결코 끝나지 않는가. 결코 끝나지 않는가. 제압되었습니다.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제압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라면. 제압되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청구가 아쉽습니다. 신의 은총에 따라. 한 번 더는 무빙 Hij. 나는 목축을 지키면. 그릇이 아닙니다. 는 안으로는 우리가 사이라고 생각하게. 그릇은 팬 excluships. 혼동이 연속을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enda에. 신의 은총에 따라 네, 소환사요 신의 은총에 부해 신의 은총을 부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 영혼은 심판대에 오르십니다 침착 결코 끝나지 않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천사조차 가고 꺼리는 모습. 내린 대신 시험하려다. 자 우선이 부족한 사람과 흡사하는 것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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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